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여러분 슬림바디 챌린지 3기 시작한 거 아시죠 이제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일단 저는 4월 1일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구매를 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를 팔고 있고요 키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 슬림바디 챌린지 3기에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디 패키지 슬림 패키지 이런 걸 사시면 안 되고요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를 사셔야 돼요 그런데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가 두 가지예요 슬림바디 챌린지 차전자피 키트 그냥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고요 슬림바디 챌린지 차전자피 키트는 기존 구매했을 때 포인트가 15만 포인트 정도인데 5만 pb를 더 줘요 그리고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는 차전자피가 빠지니까 2만 5천 pb 정도를 더 주니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림바디 챌린지 차전자피 키트는 슬림바디 넷 박스 그리고 보이차 두 세트 차전자피 넷 세트 구성이에요 슬림바디는 맛별로 내가 고를 수 있도록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옵션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냥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는 여기에서 차전자피만 뺀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비회원인데도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비회원이 참가한다면 소개해준 나도 혜택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주변에 홍보를 하셔서 4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가 신청을 할 때 이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년 번호를 입력해서 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챌린지 개최는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2기 때는요 체중 부분 인바디 부분 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체중 인바디 미션을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는데 대신 인바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바디 비중이 제일 적어요 100%라고 따지면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이 30하트 30%가 체중의 비율이고요 인바디가 10% 10하트 미션이 60하트 그래서 체중 인바디 미션을 100% 달성하시는 분들은 100점 100하트가 되겠죠 그래서 90하트가 넘어가시는 분에게는요 해모임 4세트, 시너지 앰플 4세트, EP 부스터, 앱솔루트 스킨케어 1세트 대박이죠 이걸 다 주고요 인바디를 0점 맞아도 체중에서 30하트를 만들고 미션에서 60하트를 받으면 이걸 받는 거예요 75하트 이상만 받아도요 시너지 앰플이 4세트 대박이죠 그리고 65하트 이상은 슬림바디 쉐이크 2세트 50하트 이상은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 1세트 그래서 사실 제 파트너 사님들 중에서는요 미션만 수행해도 하부캐 세트를 주니까 날씬한 분들도 이번에 참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눈바디 챌린지 시상이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탑6 남자 3명, 여자 3명에게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가 대상은요 이 챌린지 키트를 구매한 누구나 비회원도 가능하고요 비회원이 추천인 아이디를 넣었을 때 추천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추천인이 많은 상위 센터 5개에는요 이너 콜라겐 30세트가 나간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추천을 많이 했다 추천인 아이디에 내가 많이 들어간 상위 20명에게는요 슬림바디 쉐이크 4세트, 성유민 1세트, 유산균 1세트가 나가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회원 아닌 분들도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 아이디나 여러분들 파트너 아이디로 구매를 해서 추천인 아이디에만 내 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슬림바디랑 보이차랑 차전접히에 대해서 긍정의 원더우먼에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링크 같이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들은 슬림바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차전접히 먹을 때 주의사항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차전접히 키트, 난 차전접히 잘 안 먹는데 해서 차전접히가 안 들어간 키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올케가 차전접히로 한 달에 6kg를 뺐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차전접히, 저녁에 차전접히를 먹고 식사를 안 하고 점심에만 한 끼 식사 든든히 했는데 우리 올케는 차전접히 먹으니까 배가 한 개도 안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전접히 먹을 때 주의사항은요 차전접히가 물을 흡수해서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오히려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제가 볼 때 배변이 잘 안 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500ml 이상, 그 이상 더 많이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마신 그만큼 불어요 그래서 차전접히를 물에 타고 바로 드셔야 되는데 차전접히를 물에 타고 그대로 두면 얘가 막 불어나요 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자마자 바로 먹고 내가 물을 바로바로 섭취를 해줘야 그만큼 차전접히가 불어나서 내 뱃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전접히는요 과식하면 안 되고요 식사하고 드시면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배에 이만큼 음식이 차 있는데 내가 그 위로 차전접히를 더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거 물 많이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슬림바디에 대한 최근에 알게 된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 친구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번에 완전 몸짱이 됐어요 지금 헬스장 겉에 비포이프트 사진까지 홍보용으로 붙었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몸을 만들었는데 그 몸을 만드는 과정 중에 트레이너가 꼭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처음에 유천 단백질을 권유를 하더래요 우유 단백질이죠 우리가 근 손실이 많이 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무조건 몸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몸속에 왜냐하면 손상된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이 되게 잘 탄대요 지방보다 태우기가 더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지방보다 근육이 더 잘 빠지는 이유가 그거고 많은 사람들이 몸에 지방이 많고 근육이 별로 없는 이유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몸에 근육이 생성되는 게 되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유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데 우리 슬림바디 쉐이크를 보여주면서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쉐이크를 딱 보더니 일단 단백질 함량이 23g, 24g 정도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콩 단백질이 비싸대요 유천 단백질보다 뽑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20g 이상 들어가 있는 식물산 단백질 쉐이크 제품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어차피 먹어봤자 부족하다 그러니까 유천 단백질 하루에 25g, 한 끼에 25g 정도는 섭취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천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쏘이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20g 이상 들어갔다는 게 되게 놀란 거예요 트레이너가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우유 단백질, 유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확 흡수된대요 한두 시간 이내에 100% 이렇게 흡수가 된대요 흡수가 빠르고 흡수율이 좋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막 두세 시간 엄청 근력 운동하면 근 손실이 많이 되니까 바로 먹어주는 거예요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유천 단백질을 먹을 경우는 살이 찐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주 열심히 헬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유천 단백질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유천 단백질은 트레이너도 운동 많이 한 날 먹으라고 얘기를 한대요 평소에 밥 대신 먹는 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한 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쏘이 단백질은 흡수율이 유천 단백질보다 살짝 떨어진대요 대신에 짧은 시간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흡수된대요 7, 8시간 동안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맞는 건 식물성 단백질이 맞대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나오는 제품은 이렇게 쏘이 단백질로 나오는 거고 게다가 일반인들은 아무리 운동하면서 몸을 맞는다고 해도 폭발적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듀폰사에 수프로 단백질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되게 좋은 단백질인데 저는 사실 그냥 설명으로만 좋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트레이너들은 많이 아니깐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샀는지 이름을 딱 들으니까 아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운동하면서 이거 드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떤 기업에서 나온 셀땡땡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안에 셀렌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단백질 근육 합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데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반드시 이런 미네랄들과 같이 먹을 것을 권해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합성 같이 안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광고하는 데도 있는데 에텀 위에는요 아주 많은 여러분들 몸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3분의 1씩 딱딱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헬스 트레이너도 우리 에텀의 쉐이크 뒤를 보더니 단백질 함유랑 너무 우수하고 당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영양소가 진짜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슬림바디가 가격적인 면에 비해서 이 가격을 할 제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좋은 제품은 정말 저렴하게 만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적극 슬림바디 쉐이크 활용하셔서 몸매를 만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도 짧은 시간에 확 빼는 것보다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드는 에텀이 슬림바디 챌린지로 건강한 다이어트, 균형 잡힌 다이어트, 습관 만들기 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